지금 접속 잘하고 계십니까? 다 좋은데 어제 막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접속, 점검 쭉 하셨어요? 점검하는 법입니다. 어제 한 얘기 제가 또 하면 자, 지금 참나, 참나 접속되어 계십니까? 참나가 또렷합니까? 0 차원에서 우리가 접속을 점검하는 거예요. 일단 0이 접속돼야 돼요. 0이 접속돼야 됩니다. 불교에서도요.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법신이 0이거든요. 법신 0. 법신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법신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법신을 보는 게 견성이죠. 법신이 자각이 돼야 이제 혼차원, 백차원, 육차원 점검이 돼요. 그러면 혼, 백을 합쳐서 보신 그러죠. 육은요. 화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영, 혼, 백, 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해 되시죠? 이거 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게임 접속이 잘 되셨으면 먼저 참나 차원에서 접속되셨나요? 또렷하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자각이 되시면 접속되신 거예요. 영, 혼, 혼 차원은요. 혼은 생각감정 아닙니까? 이쪽이 오감이 강하고 혼에도 오감이 다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오감이 더 물질적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백차원이죠. 그러니까 자명한 생각나시나요? 접속에 계시는 동안 자명한 생각이 법신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에 나타나나요? 생각이 자명해지시나요?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한 인가가 더 또렷해지나요? 그 다음 사랑, 감정적으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을 수 있나요? 남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시나요? 참나 접속하고 이렇게 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손나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혼 차원에서 변화. 그럼 이게 기독교식으로는 칭의 차원, 이거는 성화 차원, 그 다음에 영화 차원. 지금 이것도 성화된 뒤에 영화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다 가요. 같이 가요.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어져 가는 거지 순차적으로 자라기는 성화될 때 영화는 아예 안 되냐? 아니에요. 영화도 무르익어 가요. 함께. 에너지 몸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깨어나기만 해도 여러분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열매를 거둘 준비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는 순간 성화도 시작되고 영화도 시작돼요. 근데 열매가 칭의의 열매 맺어진 뒤에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계속 진화되어 가는 중에 어떤 소정의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1차적인 열매지 궁극에 예수님과 같은 칭의, 성화, 영화의 열매라는 건 더 어마어마하게 배양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계속 열매를 맺고 과보가 익어 가는 과보가 또 더 큰 과보가 오고 수행이 그러잖아요.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열매가 과보인데 열매가 한 번 열매 맺고 끝납니까 수행이 또 노력하면 더 큰 과보가 오고 또 노력하면 더 큰 과보가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지금부터 그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과보가 익은 열매를 얻기 전에도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시기만 해도 성화에 이 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성화 열매가 익어가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그게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영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여러분 에너지가 뭔가 변화합니다. 에너지 몸이.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몸 관찰하시다 보면 에너지 몸이 별게 아니고 이 육신에서 느껴지는 눈 감고 기감을 느껴보세요. 팔다리의 느낌을 계속 집중하시다 보면 또렷하게 기감으로 몸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에너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려니 하고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서 경락이나 이런 더 또렷한 에너지적 몸의 실체가 느껴져요. 처음은 초학자들은 기감을 느끼는데 집중해요. 몸의 어떤 느낌들. 그냥 기감도 아니에요. 눈 감고 몸에서 느껴지는 촉감에 주목해보세요. 촉감의 맛. 계속 예리하게 촉감을 느끼면서 몸 관찰하시다 보면 기감이 좋아져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에너지체가 더 실감나게 나중에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에 느끼는 게 바로 에너지 몸은 아닙니다만 에너지 몸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몸의 느낌들을 눈 감고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럼 깨어서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걸 깨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몸 관찰은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접속이 먼저 되시고 참나 상태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자각하시고 나아가서 깨어서 몸 관찰을 해보시면 느낌이 또 달라요.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느껴지면서 벚꽁 차원에서 몸을 느끼는 거라 몸의 느낌이 또 다릅니다. 에너지체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또렷히 느끼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몸 관찰보다 깨어서 몸 관찰하시면 맛이 다릅니다. 벚꽁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벚꽁 공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내 영혼 육폐양에도 도움이 돼요.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뭔가 이제 몸에 막 흘러다니고 이러는 거 다 느껴지대요. 그러니까 몸에서 지수와풍이 느껴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느끼다 보면 뭉친 부분은 땅이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물처럼 흘러다니는 건 물이고 뜨거운 영역이면 불이고 뭔가 바람 같은 게 지나다니는 것 같으면 그게 풍이고 그래서 지수와풍이 모여서 몸 만들어진 거를 다 몸 관찰하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예전에. 해부해가지고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부에서도 얘기할 때도 있지만요. 경전해서 이 느낌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서 지수와풍을 느끼는 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해부에 참가 못해본 하는 영혼이 그렇게 지수와풍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죠. 몸에서 느껴보면. 그래서 지수와풍 느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풍신이라고 지수와풍 중에 바람의 몸이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체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 바람 안에 또 지수와풍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바람 같은 몸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초기 불교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풍신이라고 그래요. 바람에 몸이 있다 그래요. 몸 안에. 진짜로 내 안에 그냥 물질적인 지수와풍이 있죠. 그런데 그 풍신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람은 바람인데 뭔가 좀 이상한 바람에 몸이 있다. 그게 에너지체잖. 그게 밀도가 높아지면 지수와풍도 지수화도 거기서 나오니까 그게 그 무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더 밀도가 높아지면 지수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 몸 안에 어떤 이런 물질적인 어떤 몸을 막 들여다보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촉감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지수화의 지수화풍의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몸을 그 몸이 바람의 몸이면서 그 바람의 몸 안에 지수화풍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느껴지실 정도까지 가면 에너지체가 또렷이 느껴져요. 잡혀요. 거기 보면 그 안에서 해부에 보면 없겠죠. 물이 흘러다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바람 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거친 몸에도 지수화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미세한 몸에 또 지수화풍이 있어요. 그 바람의 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6은 거친 지수화풍이에요. 여기는 진짜 해부에 보면 그 바람, 물 이런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이 100은 더 미세한 에너지 바람인데 이 안에 지수화풍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혼에도 지수화풍이 있어요. 마음 중에도 더 안정된 마음이 지고 요동하는 마음이 불이고 그 열정적인 마음이 불이고 이렇게 가볍게 떠다니는 마음이 바람이고 감정적인 마음이 물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도 지수화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에도 있는 거죠. 혼에도 지수화풍. 재밌죠. 그래서 참나에도 지수화풍이 있어요. 참나에는 더 원형으로 있겠죠. 지수화풍에 이데아가 있겠죠. 그 이데아가 혼 차원에서 구현돼요. 그래서 백 차원에서 구현돼요. 더 밀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공을 여기까지 하려면 나도 에너지 몸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법공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캐릭터 키우는 법이에요. 지금 어려운 얘기까지 안 가시고 참나 있는가? 참나 있어서 내 마음이 더 자명해졌나? 참나 있어서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비로워졌나? 감정에다가는 괜찮아 좀 때려보라고 했죠. 몰라 먼저 하셔서 참나 접속한 다음에 자명한가 물어보시고 감정 차원은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서 더 자비로워졌나? 보시고 몰라가 자명을 낳아야 되고 괜찮아는 자비를 낳아야겠죠. 감정 차원으로 보자면 몸은요. 편안하다라고 제가 말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에너지 몸을 느껴보세요. 더 미세한 지수화풍의 몸을 느껴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바로 100으로 못 느끼니까 6을 먼저 느껴보시는 거예요. 눈 감고 6의 촉감에 집중해서 몸에 어떤 느낌도 좋으니까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몸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툭 들어갈 거예요. 저기 에너지 몸 느끼라더니 계속 몸 관찰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몸을 느끼는 거지 그게 무슨 에너지 몸이 하실 수 있는데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몸에 먼저 몸의 느낌부터 느끼다가 더 미세한 느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원리가. 일단 눈 감고 몸의 느낌을 눈 감고도 내 몸이 있다는 거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연습하세요. 눈 감고 느낌만으로 몸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미세한 기감이 느껴진다고요. 별 소리 다 하는데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캐릭터 키웠으니까. 말... 같이 이렇게 게임하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세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감자고 감이 더 또렷하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지상정토에 여러분 접속해서 뛰어다닐 때 영의 눈으로 보면요. 누군가는 성령 겨우 참나나 붙잡고 뛰어다녀요. 누구는 그 참나로 인해서 혼이 더 또렷하게 잡혀 있어요.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분들은요. 서양 신비학 영어를 쓰면 좋아요. 누구는 참나 원인체만 딱 또렷해요. 누구는요. 멘탈체, 생각과 감정체, 아스트랄체까지 좀 더 그 사람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더 또렷한 모습을 갖췄다는 것은 개발됐다는 거예요. 개발 어떻게 하느냐. 더 지혜로운 생각 많이 하시면 멘탈체가 더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흐릿해 있어요. 더 또렷해져 있어요. 감정이 개발, 자비로운 역지사지의 감정이 개발되면 여러분의 혼체가, 감정체,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서양 신비학에서 그게 더 또렷해져 있어요. 더구나 호흡스런해서 에텔체가 100입니다. 에텔체가 강화되어 있으면 에텔체도 여러분 모습으로 더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더 또렷하고 선명한 사람이 지금 더 고렙이죠. 경험치를 더 많이 쌓아서 그냥 경험치를 많이 쌓은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면 지옥 경험치 되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해본 경험치가 많다는 것은 참나 접속해서 플레이해본 경험치가 많다는 거잖아요. 참나 접속해서 육바람이를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사실 지금 그 혼이 더 또렷합니다. 더 광명하고 더 나아가서 이 황금갑옷, 다이아갑옷까지 입은 사람은 더 몸까지 또렷하겠죠. 캐릭터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게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바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나 또렷하신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일상에 살면서 놓치시면 다 흐릿하죠. 실제로. 내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참나 또렷해요. 내 생각 더 자명해졌나 생각이 더 또렷하게 자명한 것 같아요. 감정이 남을 더 존중하고 있나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바로 누가 덤비면 바로 역지사지 해버릴 것 같은 마음이에요. 더 또렷해졌죠. 에너지 몸도 또렷한가? 그러면 나중에 경락이 흐르는 몸이 느껴집니다. 주 기혈이 흐르는 몸이 느껴져요.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는 에너지체가 그대로 느껴져요. 그 안에 지수와 풍도 다 있고 거기 가기 전 단계로 일단 내 몸이라도 또렷히 느끼기 연습을 하시라. 그러면 더 또렷해요. 분명히 남들보다 에너지 몸이 더 또렷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렷하게 내가 플레이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죠. 아 이 맛으로 수행하는 거구나 하실 정도로 늘 점검하세요. 수시로. 노는 이 계속 점검하시고 육바람에 실천하는 거라면 절대 남한테 뒤지지 않게 잘하세요. 그게 게임 하시는 거죠. 준비만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또렷하게만 해놓고 플레이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게임상에 되게 캐릭터는 또렷히 잡히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안 움직이지? 충전할 땐 안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놓고 명상 너무 명상 잘 된다. 너무 좋다면 이것만 경험치 올리는 법이라고 아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게임할 기본 세팅은 잘 해놓고 충전도 잘 해놓으신 건데 가족이나 뭔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어서 찜찜한 게 명상하다 발견되면요. 빨리 가서 그거 풀어놓고 와서 하세요. 명상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험치를 제대로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전체가 한 마음이듯이 전체가 플레이가 됩니다. 명상도 플레이요. 남 도와주는 것도 플레이요. 찜찜한 거 푸는 것도 내가 게임에서 플레이한 거고 누구 상담 들어준 것도 플레이고 다음 다 플레이에요. 다 깨워서 해버리세요. 그냥 내가 감당할 만큼요. 못 하겠는데 남 상담 내가 못 들어주겠는데 자꾸 나만 붙잡고 얘기한다. 처음에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아 죽겠네 하고 듣고 있으면 서로 못 할 일이잖아요. 그래도 남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경험치 쌓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럴 기분도 아니다 그러면 좀 선을 그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서로에게 안 좋은 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을 계속 자기가 정해가면서 움직이시는 게 이게 지금 보살도 플레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찜찜한 거 있다면 오늘 이거 하나 풀자 하고 또 플레이 하시고 재밌죠? 이렇게 해서 고랩되는 비결입니다. 매일매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고랩 되시면 좋겠습니다. 홍익길드에 고랩이 많다. 이게 좋지. 홍익길드는 여기 접속자 별로 없다. 뭐 윤형식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른 사람은 접속 못하는 것 같다. 이러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제가 그동안 한 짓이 다 뻘짓이 돼서 저도 가고 다 같이 가는 거. 무슨 길드가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함께 가자죠. 홍익길드인데 혼자 가고 있으면 안 되죠. 함께 가자죠.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임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최대한 엄선해서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가자. 아니면 이렇게 홍익길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더 이런 영적 게임을 더 연구하고 거기서 더 경험치 올리는 법 고랩 되는 법 아이템 없는 법 이런 살아있는 정보가 공유되는 길드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